여러분 요즘 저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코 가면서 홈카페 놀이에 푹 빠져 있는데요 오늘은 모카포트를 사용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초간단한 레시피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홈카페를 즐기다 보니 바리스타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요 쉽게 만들 수 있는 커피 레시피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바리스타가 한번 되어 봅시다 자 이제 눈 깜짝할 사이 완성되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레시피 나갑니다 먼저 얼음 충분히 담구요 냉수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담아주세요 그리고 모카포트 에스프레소 한 컵을 넣으시면 깨끗하고 깔끔하고 아주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입니다 어때요 참 쉽죠잉? 진한 커피 맛을 원하시면요 냉수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되구요 냉수 대신에 탄산수를 넣으시면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보는 재미도 함께 즐기는 맛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답니다 다음 장면부터는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장면인데요 저의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장면이에요 혹시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리니까 보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일단 저와 함께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부터 추출해 봅시다 보일러에 물을 저 벨브 아래 선까지만 넣어주세요 물은 꼭 찬물로 넣어주세요 따뜻한 물은 안됩니다요 이제 바스켓에 커피를 넣어주세요 이제 바스켓에 커피를 넣어주세요 살살 눌러서 표면을 편편히 펴주세요 이런 방법은 북부지역의 방법이구요 로마에서 나폴리지역까지는 커피로 작은 산을 만들어서 누르지 않고 닫는답니다 컨테이너를 꽉 잠궈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물이 셀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꽉 잠궈주세요 약한 불로 추출하시면 됩니다 3컵짜리 모카포트는 커피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잽싸게 뚜껑을 덮어주세요 안그러시면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답니다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끝까지 커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끄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렇게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LA 너무 더워요 오늘 온도가 46도이구요 화씨로는 115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 드릴게요 여러분 인디안 썸머라고 들어 보셨나요 LA는 9월 말 정도면 선선한 가을이 오는데요 10월 말 정도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한 1,2주 정도 다시 고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인디안 썸머라고 해요 인디언들은 이 시기를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에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다고 하네요 어떤 상황이던지 그것을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정말로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날마다 신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